자 벌써 우리 10번째 만남이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스크 방식과 리스크 방식의 프로세스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소한 용어가 등장했어요 자 CISC 방식, RISC 방식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뭐냐면 중앙처리장치 CPU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CISC라고 하는 시스크 계열과 RISC라고 하는 리스크 계열의 프로세서가 있어요 자 이 두 프로세서의 장점, 장단점 이것을 서로 비교하는 걸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사실 최근에 중앙처리장치는 시스크 계열과 리스크 계열을 명확하게 분리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융합된 형태로 최근에는 프로세서가 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시스크 계열보다는 리스크 계열의 프로세서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리스크 계열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크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자 이러한 형태는 항상 문제가 딱 정해져 있죠 두 가지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교재에 보시면은 표로 이쁘게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 자 문제는 그 표의 내용을 대부분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계산 문제 풀면서 좌절을 했는데 또 외울 거 많아 죽겠는데 이 표의 내용을 다 외우라니 자 근데 그걸 그냥 외우라고 한다면 그건 강의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암기가 될 수 있는지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 억지로 암기하지 않아도 자 논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생각을 하면 시험장에서 다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연상을 시켜드릴 거예요 아 우리 그런 기억 있잖아요 이런 거 열심히 외우고 시험장 막상 딱 들어가도 문제 딱 보면 아 반가워요 그런데 막상 헷갈린 거예요 이게 시스크였더라 리스크였더라 막 헷갈려요 그죠? 자 따라서 그냥 무대포로 암기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런지 이유를 아는 상태에서 쭉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버리면 굳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자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 머릿속에 시스크 계열과 리스크 계열의 프로세서의 특징이 딱 구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일반적으로 시스크 계열의 프로세서가 초창기에 발전되어 오고 지금까지 물론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 자 이 시스크 계열의 프로세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스크 계열의 프로세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자 시스크 계열의 프로세서는 대표적으로 인텔과 같은 회사가 시스크 계열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우리 인텔 들어보셨죠? 자 CPU를 제조하는 아주 거대 회사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대부분의 CPU는 인텔 계열의 CPU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인텔 계열의 CPU는 기본적으로 시스크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 리스크 계열의 프로세서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썸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스팍이라든지 울트라 스팍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암 계열이라고 해서 ARM이 있는데 이 ARM이라고 하는 회사는 특이한 회사예요 ARM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CPU를 만드는 회사기는 만드는 회사인데 실제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공장은 없어요 이 ARM이라고 하는 회사는 연구소만 가지고 있어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얘는 뭘 파는 거냐면 프로세서 설계를 해주는 회사예요 자 이러이러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세서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의뢰를 받으면 얘들이 설계를 해서 줍니다 어차피 만드는 건 삼성이나 이런 데 잘 만들어 주니까 설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없고 그냥 연구원들만 CPU를 연구한 연구원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러한 회사예요 과거 애플에서 애플에서 이 ARM을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지요 애플 계열의 프로세서도 전부 리스크 계열의 프로세서예요 애플 계열의 프로세서는 애플의 학자 A를 써서 인텔은 I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I7이네 최근에 이렇게 CPU 이름을 붙이죠 애플은 A를 붙입니다 애플에 A를 따서 A10 이런 식으로 A를 붙여서 프로세서 이름을 명명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애플 계열의 프로세서는 리스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우리 뒤에서 공부할 건데 미리 결과부터 좀 보자면 리스크가 이제 뒤늦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크의 단점을 많이 보완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최근에는 리스크 계열 위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계속 이제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프로세서는 이제 속도 경쟁의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했죠 그죠? 인간은 어느 정도 한계 속도까지 왔기 때문에 프로세서의 클럭 주파수 자 이게 2GHz짜리 CPU냐 3GHz짜리 CPU냐 자 과거에는 이걸 가지고 경쟁을 했지만 이제는 이건 한계 속도까지 왔어요 그럼 최근에는 뭐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병렬 처리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병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전자계산기구조 마지막 강좌에서 병렬 처리 기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병렬 처리를 수행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스크 계열의 프로세서는 병렬 처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먼저 하나 기억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시스크 계열의 프로세서는 명령어의 길이가 제각각이에요 명령어가 길이가 긴 것도 있고요 복잡한 명령도 있고요 단순한 명령도 있어요 그런데 이 리스크 계열의 프로세서는 명령어 길이가 똑같아요 우리 워드라는 단위 공부했죠 한 워드 단위로 모든 명령어들을 딱 고정시켜버렸어요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게 존재하는 게 좋을까요? 단순무식한 게 좋을까요? 단순무식한 게 좋은 거예요 병렬 처리를 하려면 여러 복잡한 가능성이 존재하면 병렬 처리가 어려운 겁니다 병렬 처리는 단순무식하게 일정해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병렬로 처리하기가 좋아요 간단히 원리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크 계열의 프로세서는 병렬 처리를 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리스크 계열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리스크 계열의 프로세서가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이따 공부하겠지만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자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집적도가 무조건 높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발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전력 소모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트랜지스터를 많이 넣으면 좋은데 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넣으면서 안정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전기 덜 먹어야 되고 열이 덜 발생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기술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는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많이 먹고 발열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근데 리스크 계열의 프로세서는 재보다는 내부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비 전력을 덜 먹어요 뭐에서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모바일 기기에서 이점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애플은 이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스마트 기기 모바일 기기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 모바일 기기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는 발열이 많이 된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렇죠? 핸드폰이나 태블릿이 열이 뜨거워져요 물론 전혀 열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거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항상 열이 높아져버리면 오류 발생률 높아지고요 다운될 위험이 높아져버려요 무슨 이유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 수월한 거예요 자 시스크 계열은 프로세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전기도 많이 먹고요 발열도 많고 이러한 문제 근데 이제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강좌를 딱 듣고 아 그러면 시스크는 무조건 나쁜 거 리스크 계열이 무조건 좋은 거 이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도 시스크 계열의 기반으로 한 인텔 프로세서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특징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시스크를 비하하고 리스크가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 특징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시스크 계열의 프로세서는 일단 복잡합니다 내부 구조가 근데 리스크는 간단하게 줄여버렸어요 다이어트를 시켜버렸어요 자 그래서 일반 모바일 기기나 이런 데에서 리스크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 거고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병렬 처리는 명령어 길이가 똑같은 그러한 단순 구조를 갖는 명령어 형식이 좋거든요 바로 그러한 방식이 리스크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텔 계열이 시스크 기반이라고는 하지만 리스크의 장점을 많이 받아들여서 시스크 리스크가 거의 혼합된 형태의 프로세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스크 프로세서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역사적으로 초창기에는 시스크 방식의 프로세서 자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부터 8비트 컴퓨터 때부터 CPU를 만들어 왔으니까 우리 이전에 무호의 법칙 때 쭉 봤잖아요 그죠? 자 인텔에서 그렇게 CPU를 쭉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크 방식의 프로세서가 쭉 발전되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시스크 방식의 프로세서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창기부터 이 CPU의 기능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야 기술력이 있는 거거든요 CPU 안에 이번 새로운 CPU를 내놓으면서 우리 거 속도도 빨라졌어 속도뿐만 아니야 이런 기능도 들어갔어 자꾸자꾸 기능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인지되셨나요? 그래야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집적도 집적이지만 그 안에 많은 기능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 기능을 집어넣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조가 일단 복잡해져 버리고 구조가 복잡해져 버리다 보니까 소비전력도 많이 발생하고 발열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찌 됐건 초창기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동영상 처리 이런 거 안 됐습니다 잘 근데 이제 486 컴퓨터 들어오는 시대부터 동영상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봐야 이제 CD 그때 조금 퍼지고 그러던 단계예요 그래서 486 CPU 내놓으면서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아예 그냥 기능을 하드웨어적으로 CPU 안에다 막 다 따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새로운 기능들을 막 계속 듣다 보니까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시스크 방식은 시스크 방식은 맨 앞쪽에 뭐가 붙었어요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붙었죠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잡이에요 복잡 자 컴플렉스 인스트럭션셋 인스트럭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전 강좌에서 인스트럭션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죠 명령어 명령어란 뜻이에요 자 따라서 복잡한 명령어 세트 세트는 집합이죠 복잡한 명령어 집합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예요 다양한 좋게 말하면 다양한 다양하고 복잡한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연관되는 겁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프로세서에다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는 다양한 명령들을 처리하도록 프로세서를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처리하는 그런 명령들도 다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집어넣고 막 여기다가 막 계속 그냥 계속 기능들을 넣고 새로운 명령들을 만들어서 탑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하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딱 이해하시면 이걸로 쭉 연상을 해버리면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연상해버리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 표를 다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또 2조차도 기억이 안 나니까 항상 제가 이거 강의 설명드릴 때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리죠 유치하지만 자 혹시라도 소리 크게 키워놓고 들으시는 분들은 옆에 누가 있으면 잠깐 소리 이렇게 줄이세요 그죠? 유수가 욕할 거거든 자 요거 이렇게 외우세요 시스크 프로세서라 했잖아요 시스크 프로세서 자 시스크 프로세서니까 뭔가 욕 같지 않습니까? 아오 시바 아오 시바 무슨 명령이 이렇게 복잡해? 무슨 명령이 이렇게 많아? 아오 시바 아 유수 욕을 안 했어요? 그냥 시바라랬어요 시바 아오 시바 무슨 명령이 이렇게 많아? 아유 불쌍해라 그죠? 가여워요 유수를 가엾게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아오 시바 아오 시바 무슨 명령이 이렇게 많아? 끝난 거예요 자 무조건 시험장에서 시스크 프로세서가 등장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시바 시바 시바가 떠올라야 돼요 아오 시바 아오 무슨 명령이 이렇게 많지? 짜증나 됐어요? 그거 하나로 연상을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크 계열의 프로세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잡한 기능에 다양한 기능을 자꾸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다양한 명령들을 처리하려고 처음에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복합명령 집합 컴퓨터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컴플렉스 복합 인스트럭션 명령 셋 집합 됐죠? 복합명령 집합 컴퓨터 그러니까 복합명령이라는 거는 다양한 명령이 존재한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형태의 명령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스크 계열의 프로세서는 명령어 길이가 제각각이라고 그랬죠? 다양한 명령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간단한 명령도 있을 것이고 막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들도 있단 말이죠 됐어요? 그 다음 이 명령어 길이가 제각각이에요 이것이 결국 치명적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병렬 처리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길이가 막 제각각이다 보니까 동시에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동시에 처리하면 거의 동시에 끝나야 되는데 얘는 벌써 끝났는데 얘는 한참 처리하고 있고 이게 다르면 이해 되셨나요? 자 뒤쪽에서 이제 우리 파이프라인 처리라고 하는 걸 공부합니다 이따 나올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올 건데 파이프라인 처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자동차 제조회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있죠? 자 이거 한 단계에서 바퀴 끼고 다음 단계 자동 넘어가죠 계속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바퀴 끼는 사람, 핸들 붙이는 사람, 문짝 따는 사람 다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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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넘어가면 아주 그냥 쭉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처음 한 대를 만들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해서 10분 만에 한 대씩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시스템 이게 바로 병렬 처리의 개념이에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처리가 되려면 각각의 공정을 수행하는 시간이 비슷해야 되겠죠 바퀴 끼는 데는 한 10분이면 끝나는데 옆쪽에서 핸들 다는데 30분 걸리고 앉았어요 그럼 여기서 끝났는데 못 넘기고 있잖아요 빨리 똑같이 끝나야 넘기고 넘기고 딱딱해서 받아서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원래 이해되셨죠? 따라서 컴퓨터도 똑같은 거예요 명령어 길이가 똑같아야 명령어 길이가 똑같아야 다양한 명령어 동시에 병렬로 처리를 해도 딱딱 맞아 떨어지게 끝나야 되는데 이게 제각각이 되어버리면 병렬 처리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크는 병렬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CPU예요 됐나요? 자 복합명령 집합 컴퓨터다 단순한 명령 처리에서 복합적인 명령 단순한 명령도 있지만 복잡한 명령까지 계속 새로운 명령들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너무 명령들이 복잡해져 버렸어요 따라서 여러 개의 명령을 가진 구조다 그럼 이게 이제 나쁜 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설계가 복잡하죠 일단 CPU가 복잡하니까 CPU 내부 설계하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자 그러나 복합명령으로 인해서 프로그래밍 작업은 간단하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머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의 명령이 많이 있어요 재료가 많아요 그러면 요리하기 쉽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들이 딱 구비되어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머 짜기 쉽죠 프로그래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스크 프로세서가 다양한 명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많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요리하기 쉬운 거예요 장점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외우려고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아 아오시바 아오시바 무슨 명령이 이렇게 많아 명령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명령들이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령 길이가 제각각이에요 명령 처리에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다 연결되잖아요 프로그래머 입장으로 좋아요 나빠요? 이건 좋아요 다양한 게 있으니까 재료가 다양하니까 됐죠? 오케이 자 리스크 프로세서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많으며 당연한 거죠 이걸 외워요?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만큼 전기 많이 먹겠죠? 당연한 거예요 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오시바 무슨 명령이 이렇게 많아 요거 하나로 그냥 쭉 연상시키면 자동으로 시험장에서 아 아오시바 요거 하나만 딱 생각하면 연상에서 쭉 몇 가지만 딱 생각하면 외우지 않아도 정답은 바로 나옵니다 당연히 소비 전력이 높죠 자 그 다음 처리 속도가 느리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앞으로 강조할 건데 복잡하면 무조건 느린 거예요 단순무식한 게 빠른 겁니다 일 시켜보세요 일 시켜보세요 단순무식한 친구들이 일 잘해요 단순무식한 친구들은 뭐 시키면 그냥 합니다 네 하고 그냥 막 해요 근데 머릿속 복잡한 애들은 뭐 시키면 햄릿형 인간들 있잖아요 뭐 시키면 아 막 쿵시렁 쿵시렁 아 이거 이렇게 하면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아 이거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으면 쿵시렁 쿵시렁 일 안 합니다 자 적절한 비유는 사실 아니지만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다는 것은 그만큼 거치게 되는 회로의 단계가 적기 때문에 단순한 게 빨리 결과가 나와요 자 우리 이제 뒤쪽에서 부울대수와 논리회로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하는데 이전 강좌에서는 앞쪽에 공부했더니 여러분들이 괜히 어렵다 그래서 뒤쪽으로 뺐어요 이제 부울대수의 간략하라고 하는 걸 공부할 겁니다 왜 부울대수의 간략하라고 하는 걸 공부하느냐 복잡한 회로보다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를 여기 회로가 50개가 들어가 있는 거를 10개로 줄어버려요 그러면 돈도 적게 들겠죠 회로 50개 들어가는 거를 10개로 줄였으니까 근데 돈 적게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얘가 오류도 적고 더 빨라요 그만큼 회로가 적게 처리를 한다는 거는 회로가 넘겨지는 단계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단순 무식한 게 빠른 거예요 컴퓨터는 단순 무식함으로 인해서 빠른 겁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십진수 체계를 사용했다면 컴퓨터는 지금의 속도가 안 나왔을 거예요 십진수로 조합되는 덧셈 곱셈의 결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구단 얼마나 어려워 이거 외우려면 이진수는 단순해요 덧셈 경우에 봐야 4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단순하니까 빠른 거예요 이진수 덧셈은요 숙달만 되면 인간들도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4가지 경우 밖에 없으니까 십진수 덧셈 생각해 보세요 0 더하기 1, 0 더하기 2, 0 더하기 3 쭉 해서 0 더하기 9까지 1 더하기 1, 1 더하기 쭉 해서 얼마나 많아요 이 경우의 수를 다 알아야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계산 결과를 내잖아요 이진수는요 딱 4가지인데 실제로는 3가지예요 3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딱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빠른 거예요 단순 무식한 게 빠르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대 컴퓨터에서 시스크와 리스크를 구분하고 시스크가 느리고 리스크가 빠르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원론적 의미에서 시스크와 리스크를 비교했을 때 시스크는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과가 출력되다 보니 처리 속도가 느려요 이런 걸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시스크는 리스크 프로세서 방식에 비해서 다양한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스크는 다양한 복잡한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빠르다? 아니지 복잡하니까 이 여러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복잡한 애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 결과 나오니까 얘는 느려 오케이? 정답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됐습니다 펜티엄을 포함한 인테기얼의 프로세서가 대부분 시스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시스크 프로세서의 특징들 한번 볼게요 이게 시스크 프로세서의 구조를 확대해 놓은 건데 이 구조를 실제 도면을 제대로 눈에 보이게 만들려면 웬만한 학교 운동장만한 도면을 만들어도 복잡할 정도로 엄청나게 정밀하게 만들어진 참 진짜 저도 이 IT에 오랫동안 있고 컴퓨터 강의도 이렇게 오래 하고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안에 그의 수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많은 장치들을 넣고 그러한 장치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잘 동작을 할까 컴퓨터 시스템에서 에러율이 가장 적은 오류율이 가장 적은 고장률이 가장 적은 장치가 CPU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한 장치가 CPU인데 컴퓨터 장치 중에서 고장 제일 많이 나는 장치가 뭘까요? 그렇죠? 입출력 장치예요 키보드 걸핏하면 바꾸잖아요 커피 쏟아서 짜증나서 바꾸고 그렇죠? 마우스 쓰다가 안 돼서 바꾸고 프린터 쓰다가 자꾸 줄 가니까 바꾸고 입출력 장치가 고장 가장 많이 나고요 에러 발생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입력하다 맨날 오타 내잖아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하다가 콤마 하나 안 찍어놓고 열심히 해놓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컴퓨터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찾아보면 콤마 하나 안 찍었어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가 오류가 많고요 에러 발생률이 가장 높아요 가장 복잡하다라고 하는 CPU가 고장 발생률이 가장 적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이 작은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러한 것들이 모두 1초에 수십억 번의 동작을 일사불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인텔이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드네 어쩌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많은 수의 명령어라고 하는 이걸로 쭉 연상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얘는 많고 복잡해요 다양한 주소 지정 방식을 지원한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명령어를 공부하면서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CPU가 주기역 장치를 찾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CPU가 어떻게 주기역 장치를 찾아가느냐 그런데 얘는 무조건 복잡해요 다양한 명령어를 지원하다 보니까 주기역 장치를 찾아가는 방식도 다양해요 이게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 가병 길이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 표시하세요 가병 길이 명령어 형식을 사용한다 이것도 역시 외우는 게 아니죠 다양한 명령어를 구성하다 보니 단순한 명령도 있고 복잡한 명령도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령어 길이가 제각각이 됐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양한 명령어로 메모리에 접근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리스크는 딱 메모리 주기역 장치로 가기 위해서 명령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따가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로드 또는 스토어 딱 정해져 있어요 로드 그러면 로드 명령이 있어야 주기역 장치로 갑니다 스토어 스토어라고 하는 저장하라는 명령이 있어야 주기역 장치로 가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역 장치를 가기 위해서는 로드와 스토어라고 하는 명령으로 딱 구분을 해놔서 로드 스토어 명령에 의해서만 주기역 장치를 가요 근데 얘는 이따가 살펴볼 건데 명령어 안에 주기역 장치를 찾아가서 뭐하고 뭐하고 복잡하게 막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듣고 나면 이건 끄떡끄떡 하시게 될 거예요 우선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복잡한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왜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얘를 제어하느냐 이건 이제 또 조금 이따가 공부할 건데 이 시스크 방식의 프로세서 안에는 제어 장치가 들어가 있겠죠 자 우리 중앙처리 장치 CPU는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 그리고 레지스터라고 하는 기억 장치 됐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버스로 연결되어 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시스크 프로세서 내부에 제어 장치가 있을 건데 이 제어 장치를 굉장히 복잡한 마이크로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돌립니다 그러니까 제어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돌려요 자 이거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장단점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은 뭐예요? 제가 소프트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융통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항상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융통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드웨어의 장점은 뭐예요? 빠른 거예요 하드웨어는 무조건 빨라요 하드웨어로 그냥 신호 그냥 빡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그 가동된 결과값으로 뭔가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속도면으로 봤을 땐 무조건 하드웨어가 빠른 거예요 앞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 뒤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터럽트 공부할 건데 인터럽트를 하드웨어적으로 판별하느냐 소프트웨어적으로 판별하느냐 이러한 것도 속도 비교하는 거 나와요 속도 비교가 나오면 무조건 하드웨어가 빠른 거예요 하드웨어는 그냥 그냥 정기 신호 보내면 끝이에요 소프트웨어는 뭔가 막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가동돼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속도가 느려요 속도는 하드웨어적인 게 빠른 거고 대신에 하드웨어적은 융통성이 없죠 소프트웨어는 융통성이 존재하죠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따라서 시스크 방식은 복잡한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프로그램 방식으로 제어장치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복잡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파이프라인 기법이 사용되지 않는다 파이프라인 기법 밑줄 쳐두시고 뭐라고 써두냐면 병렬처리라고 써두세요 병렬처리 이제 우리 뒤에 이 전자해상기구 마지막 강제에서 병렬처리 공부할 건데 병렬처리 기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 왜? 이 놈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가변 길이 명령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파이프라인 처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자동차 회사 컨베이어 시스템 설명드렸잖아요 딱딱 나눠서 바퀴 끼는 사람 여기는 핸들 다는 사람 문자 끼는 사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 이게 정확히 파이프라인의 개념이에요 이걸 그대로 컴퓨터의 처리 방식으로 도입한 게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런 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 가변 길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제어 방식 이거는 이 말하고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복잡한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제어를 한다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제어 장치를 구성했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쭉 일단은 이렇게 봐두세요 이따가 이것들 쭉 연결해서 암기가 되시도록 해드릴 테니까 자 리스크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시스크 방식이 이렇게 발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명령 많이 늘 필요가 있나? 이런 많은 명령들이 사실은 필요 없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만약에 엑셀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엑셀 잘 쓴다 나 엑셀 자신 있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엑셀의 기능 100% 중에 몇 프로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면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메뉴 보다 보면 정말 나는 손도 안 되는 메뉴가 거의 90% 아닙니까? 내가 쓰는 건 맨날 이거 이거 끝 아닌가요?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어마어마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서 내가 쓰는 건 10%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모바일용 프로그램들은 그런 거 다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딩 속도도 빠르고 실행 속도 빠른 거예요 괜히 불필요한 기능들 막 다 집어넣다 보니까 나는 쓰지도 않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로드 되다 보니까 느려져 버리고 이거는 이거는 뭐 어떤 비아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국산 그 스마트폰들요 여러분들 그 애플 아이폰을 구매해 보면은 아이폰 구매해서 처음 딱 켜보면 프로그램 몇 개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용한 필요한 프로그램들밖에 없는데 국산 스마트폰들 보면은 특히 뭐 회사의 프로그램들 사보면 짜증납니다 글쎄요 제가 폰맹이라 그걸 안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폰맹 아니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과연 그 프로그램들 쓰십니까? 짜증나지 않나요? 처음에 샀을 때 쓰지도 않는 프로그램들이 막 거의 두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거 정리하느라고 처음에 짜증나지 않나요? 그거 왜 그렇게 넣어놓을까요? 그거 빼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거 빼버리면은 키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어차피 켤 때 그거 다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쾌적하게 돌아갈 텐데 왜 그릇을 데 없는 것들 다 자꾸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애플이 성공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는 간결함을 추구합니다 심플함을 추구합니다 컴퓨터의 모든 장치들 중에서 새로 시작한 걸 만들어서 많이 발전시킨 것도 애플이 큰 기여를 했지만 없애버리는데도 큰 기여를 했어요 뭐 cd롬 없애버리고요 cd롬 빼버립니다 필요없어? 빼버립니다 가급적 하나씩 빼버려요 디스켓 필요없어? 그래서 제일 처음 뺀 것도 애플이고 cd 필요없어? cd 빼버린 것도 애플이고 그냥 가급적이면 다 빼버려요 심플하잖아요 딱 보면은 아이폰 보세요 혁신입니다 버튼 하나 이제는 그 버튼도 없앴어요 그죠? 이 버튼 하나 가지고 모든 동작을 수행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했다는 거는 진짜 경이로운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이폰을 봤을 때 아이폰 쓰기 전에 옴니아 썼거든요 옴니아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아예 대기해서 시중에 풀리기도 전에 구해서 썼어요 아 그리고 인터넷 된다고 정말 좋아했는데 버벅대도 야 신기하다 했는데 아이폰을 딱 보는 순간 으아 이건 진짜 누가 설계했을까 이 인터페이스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애플은 심플을 추구하죠 그쵸? 그래서 갑자기 이야기가 글로 갔는데 자 이건 뭐냐면 복잡한 기능 빼버리는 게 좋다 쓰지도 않는 기능을 실제로 시스크 방식에서 구현된 명령들에서 사용 실제로 사용되는 명령을 조사해 봤더니 채 5%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채 5%도 안 되는 명령들이 매번 쓰이고 나머지 95% 가량의 명령들은 뭐 1년에 한 번 쓰일까 말까 하는 명령들이라는 거죠 괜히 그것들을 담느라고 CPU를 복잡하게 해버리고 어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최근의 대세는 뭐다? 탄수 무식이에요 심플한 게 좋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나요? 바로 그래서 야 CPU를 다이어트 시키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다이어트 CPU가 리스크예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Reduced 줄였다는 이야기잖아요 뭘 줄였어요? Instruction Set 명령 세트를 줄였어요 100개 쓰이던 명령을 10개로 줄여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90개를 수행할 수 없느냐? 아니거든요 이 10개를 가지고 조합을 하면 나머지 90개의 명령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여러 단계가 좀 필요하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과감히 버리고 과감히 다이어트를 해서 심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리스크예요 심플하게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 이해되셨습니까? 자 리스크 들어갈게요 자 리스크 프로세서입니다 Reduced Instruction이에요 줄인 겁니다 다이어트 CPU예요 자 축소명령 집합 아까는 복합이었잖아요 컴플레스 복합명령 얘는 Reduced 축소명령어 집합 자 CPU에 수행하는 모든 동작의 대부분을 몇 개의 명령만으로 줄여버렸어요 됐죠? 자 시스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범용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부 구조가 단순해졌잖아요 시스크는 이 작은 CPU 안에 이 작은 CPU 안에 계속 막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공간도 없고 여유가 없었어요 리스크는 과감히 털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공간도 많이 생기고 뭘로 채웠다? 레지스터로 채워버렸죠 자 다시 말하면 많은 범용 레지스터를 넣어서 범용 레지스터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방식이 리스크예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많은 수의 범용 레지스터를 자 이거 시험 문제에 가끔 잘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중 잘못 설명된 것을 골라라 시스크 방식은 복잡한 형태의 명령을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레지스터를 필요로 하는 방식이다 그럴싸해 보이죠 말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여러분 현혹시키게 복잡한 형태의 명령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레지스터가 담겨져 있는 방식이다 틀린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시스크는 구조 자체가 막 복잡하다 보니까 레지스터 많이 늘 여유분이 없어요 리스크는 과감히 덜어내다 보니까 레지스터를 채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많은 수의 범용 레지스터를 집어넣어놓고 주기역 장치에서 모든 것들을 가급적 레지스터를 다 가지고 와서 레지스터 안에서 처리가 되도록 만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빠르죠 주기역 장치에서 가져오고 근데 레지스터 개수가 적어서 버려버리고 또 새로운 거 또 가져와야 되고 이러면 늦잖아요 레지스터가 여유가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다 갖다가 레지스터에 저장해놓고 이 안에서 돌아갑니다 훨씬 더 빠르겠죠 리스크 프로세서 빠른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리스크는 구조 자체가 단순화됐기 때문에 그 단순화된 구조를 범용 레지스터를 많이 채워서 많은 수의 범용 레지스터로 가급적 모든 명령을 레지스터로 가지고 와서 CPU 내에서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 명령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 리스크예요 됐죠? 오케이 대부분의 연산은 CPU 레지스터에 저장된 지금 존재하게 설명드렸던 거죠 레지스터로 가지고 와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르죠 레지스터 안에 있는 놈 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그 다음 미리 정해져 있는 자 밑줄 치세요 고정된 길이의 명령이에요 고정된 길이 명령 고정된 길이의 명령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석 속도가 빠르고 여러 개의 명령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개의 명령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병행 처리죠 병행 처리 밑줄 치시고 병행 처리하기에 용이하다 이 소리예요 명령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리스크 프로세서는 한 클럭 주파수 안에 한 동작이 무조건 딱 한 명령이 실행되도록 설계돼요 우리 클럭 주파수 공부했잖아요 그죠? 팍팍팍팍하는 신호가 막 일주일에 10억 번 이렇게 CPU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 클럭 주파수 하나가 딱 발생할 때 명령 하나가 처리되도록 기본 설계를 합니다 그래야 병렬 처리가 수월하거든요 오케이 자 명령어가 모두 1 워드 길이로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파이프라인 처리나 슈퍼스칼라 어우 이거 뭐야 전부 병렬 처리예요 자 이번 전자계산기구조 맨 뒷강좌에서 공부합니다 파이프라인과 슈퍼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병렬 처리를 하기에 뭐가 좋다? 리스크 프로세서가 좋다 됐죠? 자 리스크 프로세서의 특징입니다 자 일단 적은 수의 명령어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 시스크가 아우시바 명령어 많죠? 이거는 명령어 적죠? 적은 수의 주소 지정 방식 시스크는 복잡한 주소 지정 방식 그 다음 고정 길이 명령어 시스크는 가변 길이 명령어 자 얘는 단일 사이클을 갖는 단순 명령어 한 사이클 안에 명령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한 클럭에 자 메모리 참조는 로드하고 스토어만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시스크는 다양한 명령어를 통해서 메모리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별로 안 좋아요 자 모든 동작은 레지스터에 저장해놓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라요 자 파이프라인 기법 하기에 유리합니다 자 병렬 처리하기가 유리하다 이 소리예요 자 하드와이어 제어 방식 아까 우리 시스크 방식은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의 제어 방식을 쓴다 했죠 제어 장치를 구성할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 장치를 구현한단 말이죠 근데 리스크는 하드와이어드 방식 하드와이어드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적이란 뜻이에요 하드웨어적인 방식으로 제어 장치를 구성합니다 이게 왜 좋은지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면 이것도 자동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아직 전체적으로 이게 그림이 그려지진 않지만 부분 부분 아 이런 거구나는 이제 와 닿죠 그죠? 이제 머릿수 연상을 하는 거예요 시스크 아우 시바 아우 시바 무슨 명령어가 이렇게 많지? 명령어가 많다 보니까 그 명령 다 실행하려면 구조가 복잡해요 CPU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전기도 많이 먹고 다양한 명령을 갖다 보니까 명령어 길이가 제각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병렬 처리하기가 어렵죠 시스크 프로세서는 이해되었습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선 좋아요 여러 명령 다양한 재료가 있으니까 됐나요? 아하 이에 반해서 리스크는 줄였어요 자 명령어 줄이다 보니까 구조가 단순해졌어요 자 이런 100개 명령 처리하는 CPU와 10개짜리 명령 처리하는 CPU 당연히 구조가 단순해졌겠죠 그 단순해진 구조를 레지스터로 많이 채웠어요 가급적 레지스터로 다 가지고 와서 처리합니다 시스크는 다양한 복잡한 명령 처리하다 보니까 주기역 장치 찾아가는 명령도 여러 가지 복잡해요 얘는 단순하게 로드스토어 명령만 가지고 주기역 장치 찾아갑니다 단순무식해요 자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좀 여러 단계를 쪼개야 되니까 좀 귀찮기는 하지만 속도 면에서도 훨씬 더 빠르고요 단순 무식하니까 가장 좋은 장점은 뭐다? 병렬 처리에 유리하다 이해되셨죠? 그죠? 왜? 고정 길이 명령을 쓰기 때문에 한 클럭 안에 무조건 명령 실행이 딱 딱 끝나기 때문에 여러 명령을 딱 중첩 실행을 해도 한 클럭이 딱 되면 모든 동시 실행된 명령이 동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럼 다음 명령 넘어가서 또 여러 명령 동시에 딱 처리하면 또 똑같이 딱 끝나고 그러니까 병렬 처리 당연히 좋겠죠 쭉 연상되십니까? 안 해오셔도 시험장에서 이런 내용들만 이해하시고 1회독 2회독 반복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제어 장치의 제어 방식 공부할게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시스크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의 제어 방식을 쓴다라고 했고 리스크 프로세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의 제어 방식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도 면에서 시스크 제어 장치가 빨라요? 리스크 제어 장치가 빨라요? 리스크가 빠르죠 무조건 속도 리스크가 빠른 거예요 아시겠죠? 리스크 단순무식한 게 빠른 겁니다 자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게 빠른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건 느려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전 강좌에 공부했죠?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은 명령을 가지고 와서 명령을 해독하고 자 그 명령을 실행할 장치에게 지시신호를 보낸다 오케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 그래서 명령을 가져와서 명령 레지스터가 있는 거고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명령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명령 코드에 해당하는 OP 코드를 어디로 보냈어요? 명령 해독기로 보냈잖아요 그럼 명령 해독기가 해독을 해서 부호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부호기가 해당 장치한테 신호를 보내줘야 되죠 동작을 하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명령이 처음 실행될 때 뭐라 그랬냐면 다음 명령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가 뭐다?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죠? 이거 뭐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기억나시죠? 그죠?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바로 요전 강좌에서 공부했잖아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죠 자 따라서 맨 처음 명령 실행될 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 이거 이렇게 보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컴퓨터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얘가 이 저장되어 있는 값을 열어서 흘려보내야 되고 얘는 문을 열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걸 누가 지시한다고요? 제어장치가 지시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컴퓨터는 제어장치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장치도 동작할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동작을 수행하는 거냐 자 보세요 이 각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이 값들을 자 이렇게 회로로 연결을 해요 자 아직 우리 논리 회로를 공부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뭐 이게 뭐야 하실 수 있지만 간단한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엔드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엔드 회로 자 엔드 회로라고 하는 거는 자 엔드의 D 자 우리 대문자로 써볼게요 자 엔드 회로 헷갈릴 필요 없어요 엔드 그래서 엔드 자 외우는 방법도 이렇게 다 친절한 유수씨가 알려드리잖아요 엔드 회로는 엔드의 D자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엔드 회로라고 하는 거는 엔드는 말 그대로 뭐예요? 그리고잖아요 그리고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A 그리고 B 그러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A와 B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이것과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OER예요 OER 자 OER라고 하는 건 또는이잖아요 또는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A만 만족해도 되고 B만 만족해도 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논리 회로에서 공부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리만 이해하는 거예요 엔드 회로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두 개의 값이 모두 1이 들어와야지만 1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는 거예요 엔드는 자 A도 만족해야 되고 B도 만족해야 돼요 A&B다 그랬을 때는 A도 참이어야 되고 B도 참이어야지만 참을 출력합니다 자 우리 컴퓨터는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했잖아요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두 가지 명제가 있어요 빵을 사줄게 우유도 사줄게 그러면 엔드로 연결하면 빵도 사주고 그리고 우유도 사줄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빵을 사줬어요 참이죠 우유도 사줬어요 참이죠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줬어요 그러면 약속을 지킨 거죠 빵을 사줬어요 우유는 안 사줬어요 분명히 엔드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줄게 근데 빵만 사줬어요 약속 안 지켰죠 컴퓨터는 이걸 판단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엔드 회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항상 참은 일이에요 거짓은 영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로 일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일신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입력값이 모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일이 들어와야 돼요 그때만 일이 나와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값들이 자 여기에 있는 값들이 쭉 여기 이렇게 한 값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엔드 회로로 값이 하나 들어왔죠 이 엔드 회로도 이 값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 값이 그대로 들어왔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나머지 한 입력값이 안 들어왔죠 그러면 이 엔드 회로는 동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작 못해요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되어 와 있죠 자 이 신호값이 쭉 와서 얘한테도 들어가고 얘한테도 들어가고 이 신호값 하나가 얘한테 이렇게 들어가죠 바로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어장치에서 보내오는 신호예요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 제어장치가 지금 명령을 실행하다 보니까 아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야 되네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로 이 신호를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로 연결된 이 제어신호선을 타고서 여기로 이 신호가 이렇게 따다다닥 들어오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로 이 신호가 딱딱 들어오죠 자 이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 뭐만 1이 나온다?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온다 그러면 1, 1이니까 이 놈이 1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놈이 1, 1이니까 이 놈이 1 나오겠네요 자 이 놈은 0, 1이니까 당연히 0 나오겠죠? 둘 다 1이 아니니까 얘도 둘 다 1이 아니니까 0 나오겠죠? 어때요? 이 값이 그대로 나왔죠? 자 따라서 이제 얘가 흘러나왔으니까 흘러나왔으니까 전기선을 타고 쭉 갑니다 그럼 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결과가 뭐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이 쭉 전기로 흘러와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값으로 들어왔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동작이 수행되기 위해서 뭘 이야기하는지 지금 이해되세요? 이러한 동작이 수행되기 위해서 제어장치에서 신호를 보내줘야 그럼 그 1신호가 들어온 값을 가지고 이 논리에로에는 이 값들이 들어와 있지만 결과값을 출력하지 못합니다 왜? 나머지 입력값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1신호를 딱 줘서 제어신호가 신호를 탁 보내주면 그 1신호가 여기로 따다다닥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결과값들이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결국 이 값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이 결과값이 다시 말하면 전기신호죠? 이 전기신호가 쭉 흘러가서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전송이 돼서 저장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 동작을 누가 지시한다? 그렇죠 제어장치가 지시한다 끝! 근데 그러면 이제 하드와이어드 방식과 그 다음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신호 들어오면 전송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신호가 쭉 이리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로 저장이 되겠죠 이 과정을 이야기한 거 이해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신호를 보내주는 신호를 어떻게 생성해내느냐 이게 하드와이어드 방식과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의 차이인데 이 신호를 어떻게 만드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제어장치가 있고 여러 장치들이 있어요 이 장치들 중에 한 장치한테만 신호를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장치들과 제어장치는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어버스를 통해서 제어장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장치들 중에서 특정 장치가 동작을 해야 될 때 그 장치한테만 이 신호를 딱 보내줘야 돼요 조금 전처럼 이 신호가 딱 와야 그래야 얘가 그 신호를 받아서 뭔가 이렇게 결과를 내잖아요 동작을 하잖아요 이런 동작을 지시하는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신호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차이예요 하드 와이어드 방식은 이 신호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제어장치 안에 수많은 논리 회로들로 구성을 합니다 하드웨어 회로 전자 회로들로 구성을 해요 이걸 하드 와이어드 방식이라고 해요 전자 회로들을 가지고 무슨 무슨 명령을 해야 될 때 그 회로들이 동작을 해서 이 신호값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신호로 얘만 이리 딱 들어오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 신호가 딱 들어오면 얘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코드값을 만들어내는 대표적 회로가 뭐냐면 부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코더 우리 뒤에서 논리 회로에서 공부할 거예요 이제 부옥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여러 논리 회로를 조합해서 이 장치가 동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얘한테 신호를 보내주고 나머지한테 영신호를 보내서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제어신호 이게 바로 제어신호예요 이러한 제어신호를 만들어낼 때 논리 회로의 조합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시스크 프로세서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냐면 시스크 프로세서의 CPU 복잡하다 단순하다 그렇죠 아우시바 아우시바 왜 명령이 이렇게 많아 그 명령 다 처리하다 보니까 복잡하죠 그러면 그 CPU 안에 엄청나게 복잡한 장치가 있을 때 그 복잡한 각각의 장치에게 지시신호를 보내는 것을 하드웨어로 구성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장치가 10만 개의 장치가 있어요 그 10만 개의 장치를 하드웨어로 논리 회로를 만들어서 신호를 보내도록 만들겠다 머리 터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드와이어드가 빠르다는 걸 알지만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 장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썼어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서 이 장치가 동작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을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나오겠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어디다 저장해요? 롬에다가 저장시켜 놓죠 롬이라고 하는 주격장치 뒤에 배울 거예요 롬이라고 하는 주격장치에 저장시켜 놓고 이러한 신호가 나올 때마다 그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그 값을 프로그램 처리해 끝나면 이 신호 값을 프로그램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용통성은 있죠 항상 프로그램은 수정을 하면 되니까 이걸 바꾼다든지 이런 건 편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펌웨어 업데이트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다 바로 그게 이러한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시스크는 복잡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근데 리스크 방식은 줄였잖아요 장치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드웨어적으로 충분히 구성해도 되더라 그래서 하드와이어드 방식의 제어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죠 왠지 이해 되셨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드와이어드 방식을 시스크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고 리스크 프로세서는 내부 구조를 많이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장치가 줄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제어 장치를 구성해도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하드와이어드 하드웨어적인 방식을 썼다 다시 말하면 제어 장치 내부를 논리회로로 구성해서 이 논리회로가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해서 이러한 신호를 만들어내게끔 그러니까 빠르죠 근데 시스크 방식은 롬에 저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서 그 명령에 맞는 해당 장치에 신호를 보내는 이러한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게 된다 따라서 융통성은 있지만 느려요 그래서 리스크가 빠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어요? 이제 그런가보다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야 될 거는 리스크는 시스크는 너무 복잡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제어 장치를 구성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그램 프로그램 방식으로 가동을 했대 물론 최근에는 워낙 장치들이 빨라졌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융통성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나 내비게이션이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제어 장치가 구성되어 있다면 펌웨어 업데이트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펌웨어를 업데이트 한다는 거는 바로 이러한 제어 신호를 만들어주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죠 근데 이게 워낙 최근에 장치들은 빨라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가동을 해도 충분한 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많이 채택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속도면으로 봤을 때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이 좋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걸 연상해서 이 표를 이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스크부터 가볼게요 시스크 아우씨 봐 아우씨 봐 무슨 명령이 이렇게 많아 설계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 많은 명령 처리하려니까 전력소문 많아요 작아요? 당연히 전기 많이 먹죠 처리 속도 빨라야 느려요? 느려요 너무 복잡하다니까요 생각하다 끝나요 명령 길이 고정 가변 그렇죠 가변 길이죠 가변 길이 다 외웠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간단 단순 프로그래밍은 간단해요 왜? 명령이 여러 개가 많으니까 좀 이따 이거 살펴볼 거예요 레지스터 적죠? 레지스터들 공간이 없어요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제어 장치 못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쓰죠 오케이? 리스크 리스크 줄였어요 명령어 수가 적다 보니 구조도 단순해지고 자 전력소모도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장치에 적합하죠? 자 어때요? 처리 속도도 더 빨라요 단순 무식한 게 빠릅니다 길이가 고정적이에요 자 프로그램이 복잡하다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심학습에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많아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레지스터를 채워놓고 레지스터로 가져와서 처리하니까 빨라요 그 다음 하드와이어드 방식 자 장치가 단순해졌기 때문에 하드웨어적 빠른 하드웨어적으로 제어 장치를 구성할 수가 있었어요 속도? 이미 워크스테이션 이건 맨 마지막 건 의미 없어요 이제는 PC 워크스테이션 이런 거 구분 안 합니다 이건 빼버리셔도 돼요 어때요? 물론 아직 완벽히 외우지는 않았겠지만 연상하니까 쭉 되잖아요 아 맞네 많다 보니까 당연히 구조는 복잡하고 당연히 전력소문 많죠 자 처리 속도 느려져요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 복잡한 명령이 있다 보니까 가변기리명령이에요 복잡한 명령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레지스터는 당연히 넣을 공간이 없어요 레지스터 적죠 너무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제어 장치를 하드웨어적으로 구성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죠 오케이 다 외웠죠 구조가 단순합니다 명령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단순해지죠 전기 덜 먹죠 단순하니까 속도 빨라요 자 명령 몇 개 없어요 고정 길이죠 그러니까 병렬 처리도 더 좋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근데 명령어 몇 개 없다 보니까 그 명령어들로 프로그램 잘라니까 프로그램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뭐가 많아요? 레지스터 긴 공간 많으니까 레지스터로 채워서 레지스터로 가지고 와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빠르죠 자 장치가 단순하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제어 장치 구성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빠르죠 오케이 끝 자 심학습 보세요 시스크 방식과 리스크 방식의 프로그램 아까 뭐라 했냐면 시스크 방식이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얘가 복잡하다 그랬죠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시스크 방식은 이러한 명령을 처리한다 그럴 때 이렇게 끝나요 세 줄이면 그러면 아까 뭐라 했냐면 리스크는 로드와 스토어 명령을 가지고 주격 장치에 접근한다 그랬죠 근데 시스크 방식은 보세요 add r1 그 다음에 a, b 이게 무슨 소리냐면 add라고 하는 건 더하라고 하는 명령 코드예요 r1이라고 하는 건 레지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레지스터 자 그 다음에 a, b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주격 장치의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add r1 100번지 200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00번지와 200번지 값을 가지고 더해서 그 결과 값을 r1 레지스터로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add라고 하는 명령 안에 add라고 하는 명령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격 장치 접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격 장치 접근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add r1 100번지 200번지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 명령이 실행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add에 해당하는 코드가 CPU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럼 add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해석하는데 이걸 제어 장치가 해석할 때 뭘 사용해요?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마이크로 프로그램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와서 보면 add라는 명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주기억 장치를 찾아가 주기억 장치를 찾아가서 필요한 데이터들 다 가져와 가져와서 최종 목적지에 저장을 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add 명령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이 미리 저장해놓은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서 add 그러면 100번지를 찾아가고 200번지를 찾아가고 그 값들을 가져오고 그 가져온 값들을 더하고 더해서 r1 레지스터로 저장하고 이 절차를 프로그램을 다 짜서 제어 장치에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 이해 되셨어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시스크 방식은 add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면 이 add란 명령이 단순하게 더하는 것만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add란 명령 안에 이러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add란 명령이 전달됐을 때 수행되어야 하는 이 과정 이 과정에 따라서 각각 장치에게 제어 신호를 보내주는 이러한 것들을 누가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짜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에서 이 절차를 읽어와서 제어 신호를 만들어서 그 장치한테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늦죠 그리고 메모리를 접근하는 이러한 것들이 막 제각각 명령 안에다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그램은 이렇게 간단해져요 의미는 읽어보세요 근데 이에 반해서 리스크 방식은 어떻냐면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로드 자 읽어와라 주격장치 A번지로 가서 R1 레지스터를 읽어와라 자 두 번째 값 읽어와라 B번지로 가서 이번에 R2 레지스터를 읽어와 아까는 애드라는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드라는 명령이 전달되면 마이크로 프로그램에서 다 저 가져오는 과정까지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어 신호를 만들어서 동작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리스크는 다 쪼개놓은 거예요 이거를 읽어와 또 두 번째 값 읽어오고 세 번째 값 읽어와 네 번째 값도 읽어와 그리고 이번엔 더해 이번에도 더해 이번엔 곱하고 이번엔 저장하고 어때요? 여기서 여러 단계 수행되던 것들을 갖다가 다 쪼개서 프로그램을 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애드하면 끝나죠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 뭐가 시스크 방식이 애드하면 이런 과정이 다 프로그램으로 다 들어가서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얘는 내가 다 해줘야 돼 내가 읽어오는 것부터 더하는 것부터 다 프로그래머가 다 프로그램 짜줘야 돼요 그래서 얼핏 보면 프로그램은 누가 길어져요? 그렇죠 시스크보다는 리스크가 더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되셨나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시스크와 같은 다양한 명령이 있으면 좋긴 하죠 무슨 소린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얘들은 명령들이 이렇게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얘들은 한 사이클 안에 딱딱딱 끝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좋은 거예요 됐나요? 아하 자 따라서 프로그램은 리스크 방식이 길어집니다 쪼개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이 시스크는 제가 이전 강제에 그렇게 비유를 들어드렸어요 똘똘한 동생이에요 시스크는 그래서 얘는 라면 끓여와 그러면 얘 머릿속에 라면 끓여와 하는 게 쭉 다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지가 알아서 다 뭐 불 켜고 물 놓고 다 와서 끓여옵니다 근데 얘는 단순무식한 동생이 있어요 라면 끓이는 번 몰라요 그럼 다 일일이 지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냄비 찾아 물 몇 cc를 넣어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켜고 올려 끓을 때까지 기다려 다 일일이 풀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기니까 얘가 더 느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스크는 애드라고 하는 이 명령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 과정을 마이크로 프로그램 된 거를 가서 찾아서 가져와 실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이 명령들 실행되는 게 그냥 대각각 바로바로 해당 장치들한테 제어신호를 팍팍팍팍 보내서 쫙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단순무식하게 빠르다니까요 이게 빨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리스크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 쭉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쭉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시스코와 리스크 프로세서 정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쭉 연상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걸 가지고 연상을 쭉 하시면 물론 내일이면 까먹겠지만 자 이걸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자동으로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